자 오늘 9월 8일 수요일 순서 먼저 뉴스 3부터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릴 텐데 아무래도 미국 소식부터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오늘 미국 시장을 따로 순서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간밤에 진행이 됐던 뉴욕시장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좋지는 않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지수가 전일보다 왜냐하면 이제 전일이라는 게 지난 주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월요일날 노동주일 휴가였으니까요. 15.40% 0.34%가 내린 4520.03으로 마감을 했고요. 다우 지수는 좀 더 많이 내렸습니다. 0.76%가 내려서 3만 5100포인트로 이제 마감이 됐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그나마 조금 올랐어요. 0.07% 오른 15374.33포인트로 마치면서 빛바랜 사상채고가 0.07%가 올라도 어쨌든 사상채고가는 사상채고가 아닌데 맏형 둘째형 다 비교적 큰 폭으로 내린 걸 감안해보면 좀 빛이 바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좀 특별한 건 미국채 금리가 좀 크게 올랐습니다. 1.2%대였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드렸습니다마는 1.32 정도에서 출판한 게 1.37%까지. 최근 들어서는 아마 최근 몇 주간에는 가장 많이 상승한 국채 금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체로 증권사들의 미국 시장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게들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골만삭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경기부양책 약화 등을 이유로 해서 미국 경제 전망을 조금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올해 4분기에 gdp 성장률 전망을 6.5에서 5.5%로 1%포인트 낮췄고요.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도 시장 컨센서스를 밑도는 시장 컨센서가 한 6.2% 성장한다는 건데 연간으로 5.7%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교적 큰 폭세 경기에 대한 아웃룩을 조금 하향 조정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런데 논평을 한 걸 보면 향후 강력한 소비 성장에 대한 장애물이 훨씬 높아 보인다 이런 건데 그 이유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3분기 성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퇴색하고 있는 재정부양책과 느린 서비스 부문 회복이 중기적으로 모두 역풍이 될 것이다. 굉장히 안 좋은 코멘트가 나왔죠. 퇴색하는 재정부양책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작년 11월에 당선된 바이든 행정부에 거는 기대는 와 이거 획기적으로 인프라하고 soc하고 그래서 이게 진짜 역대급인데 그런데 이제 사실 캡틀 휠이죠. 국회에 가서 계속 막히는 거예요. 민주당 내부조차도 사실은 이견이 좀 돌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간신히 한 1조 달러 정도 통과를 한 상황이고 3조 5천억 달러의 어떤 경기 부양안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순조롭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에 대한 것들 서비스 산업 부분 그러니까 이제 델타 변이가 만약에 없었으면 이른바 펜트업 디맨드가 일반적인 소비로 확산이 되면서 서비스 산업의 항공 카지노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정상화할 것으로 봤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보여지는 자료 화면을 보면 마스크 쓴 사람들이 다시 늘고 있죠. 그래요? 네. 다시 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소비를 억누르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나스닥 쪽의 상승세가 그래도 조금 유지가 된 거는 이런 어떤 소비의 어떤 억눌림 이런 것들의 반사 이익을 보는 건 역시 나스닥의 플랫폼 기업들 아니겠어요.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골드만삭스에 이어서 양대 투자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모간 스탠리도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축소로 화형을 했어요. 비중축소요? 네. 팔라는 얘기죠. 비중축소 좀 줄여라. 앤드류 시츄라는 최고 크로스 자산 전략가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9월과 10월의 험난한 시기를 중반기 전환의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향후 두 달은 성장정책 입법 측면에서 비교적 큰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대한 의견 비중을 축소로 낮추고 대신 유럽과 일본 주식을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랜만이죠. 미국 주식을 좀 줄이라는 미국 월가의 왜냐하면 비유적 큰 그런데 여기는 사실 지난번에 한국 반도체도 좀 줄이라고 했던 데죠. winter is coming. 물론 그 리포트를 쓴 건 월시트는 아니고 홍콩에서 아마 리포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미국 줄이라고 신흥국 늘이라 이런 것도 아닌 거죠? 그냥 미국 줄이라는 거죠? 네. 미국 줄이고 선진국 내에서는 일본과 유럽 비중을 좀 늘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커몬헬스 파이낸셜 네트워크의 브랜드 맥밀란이라는 최고 투자 책임자도 시장의 델타 변이가 시장의 델타 변이가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 네. 이제 메인스트리트 월스트리트가 있잖아요. 메인스트리트에 나타난 건 꽤 오래됐습니다만 시장 월스트리트의 델타 변이가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앞으로 성장이 어디에 있을 것이며 그것이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재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비교적 규모 있는 선두권 아이비 그리고 투자기관에서 비교적 조금 썰렁한 코멘트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을 좀 보시면 보잉이 787 드림라이너라는 게 신기종인가 보죠. 이게 배송이 더 연기될 것이라는 보도에 따라서 1.81%가 빠졌고 요즘 집값 때문에 건자재 이런 거 많이 올랐다는 뉴스들을 전에 많이 전해드렸는데 페인트 선두 제조사죠. ppg 인더스트리 같은 데도 물류 문제하고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제 3.38% 낮아졌는데 제가 이제 대형 기술주 강세라고 그랬잖아요. 애플이 1.54 상승했고 페이스북과 넷플릭스가 1.57 2.73 이거 이제 변이 바이러스를 반영하는 거죠. 그다음에 테슬라도 역시 2.63. 특기할 만한 거는요. 쿠팡이 9.78% 거의 10% 가까이 올랐네요. 쿠팡? 네. 지구에 상장돼 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게 쿠팡이 비상장이라서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에 관련된 것 중에 수혜 업체를 꼽으라면 아시아 지역에 상장된 것 중에 쿠팡.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 이거는 뭐 사실 굉장히 수혜죠. 언택트 주니까. 언택트의 대표주니까. 네. 그런 것들을 반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 투자자들이 쿠팡을 단기간에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1.31% 0.91 달러 내린 68.38%의 거래가 됐고 금 가격도 역시 2% 가까이 내렸습니다. 달러만은 오히려 강세가 됐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92.52 그러니까 0.53% 정도 올랐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경기에 관련된 주식들은 약했고 새로운 플랫폼을 형성하면서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더라도 산업구조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문제가 없거나 더 고향될 수 있는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하루 쉬고 나온 상황에서 대용주 나스닥을 제외하고 s&p나 다우지수가 0.5% 안팎의 하락률을 보인 걸 가지고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나 모간스탠리 월스트리트를 대변하는 두 아이비에서 비교적 경기에도 또 미국 증시에도 썩 좋지 않은 코멘트가 나왔다는 건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을 포함한 여러 경제 전반적인 얘기를 좀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판 수소위원회가 오늘 이제 출범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관련 대기업들 이른바 총수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나오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오늘부터 겁니다. 아마 오늘부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쇼라는 이런 국제적인 행사가 이제 일산 킨텍스에서 제가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엄청난 기업들이 전 세계 150개 이상의 대형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실 김세훈 부사장님도 이제 모시게 된 계기가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연구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보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중에 위력한 게 한국이 탁월하게 뭔가 앞서 나가거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산업 분야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수소일 겁니다. 그렇죠. 뭐 2차전지 쪽에 사실 lg화학을 비롯해서 셀업체 또 장비업체 소재업체들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뭐 압도적으로 주도한다기보다는 현재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도 이제 진입장벽을 상당히 낮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소는 이제 막 이제 생태계가 생기기 직전에 있는 아주 초입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거는 건데 역시 뭐 주도하는 것은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래서 업계의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 sk그룹 롯데그룹 포스코 한화그룹 등 국내 대기업 10곳이 참여하는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h2라는 게 이제 수소잖아요. 그래서 코리아 한국수소위원회 바꾸면 이렇게 출범을 한다고 그래요. 오늘 오전에 고향 킨텍스에서 총회를 열고 공식적으로 출범하는데 총회는 정의선 회장 당연히 갈 거고요. 최태원 회장 신동빈 회장 최종호 포스코 그룹 회장 김동관 하나솔루션 사장 허세홍 gs 칼텍스 사장 전기선 현대중공업 지주부사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연상 요성그룹 회장 이규호 코롱 글로벌 부사장. 제가 왜 그냥 회장들 ceo들 오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다 불러드렸냐면요 전문경영인 하나도 없어요. 이 안에 다 이제 이른바 이제 물려받은 최대주주 최대주주 일가의 경영진들이죠. 이른바 오너들이. 네. 이규호 코롱 글로벌 부사장도 이제 창업자인 이동찬 선대회장 그리고 이육열 회장. 이육열 회장이 공식적으로 회장을 관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삼세고 조연상 현대 효성그룹 부회장도 동생이잖아요. 그리고 박정원 당연히 일가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어떤 수소위원회 이런 창립총회에 대한 각 그룹의 어떤 관심사가 표명이 되는 거죠. 의지가 보이는 거죠.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행사에 앞서서 정의선 회장하고 최태원 회장 최종호 회장 조연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6월에 경기도 화성현대차 기아기술연구소에 미리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수소기업 협의체 설립을 논의한 결과가 이거고 그리고 이제 롯데 한화 gs 두산 등이 다 참여.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수소 하면 현대차 그룹만 딱 생각이 나는데 어느 틈에인가 효성 한화 호롱 두산 완전히 탑트연 아닙니다만 중견그룹들의 어떤 수소 쪽의 침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꽤 진도가 나갔거나 굉장히 진척이 있는 것. 그래서 포스코그룹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오늘 창립총회를 하게 되면 아마 각 그룹별로 수소 분야에 대한 투자 로드맵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열리는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쇼에는 주빈국이라는 제도가 있나봐요 이게. 그런데 스웨덴이 주빈국인데 스웨덴을 포함해서 12개국의 154개 기업이 4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해서 나흘 동안 수소 모빌리티와 수소 충전 인프라 수소 에너지 분야의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고 하니까 한번 시간이 나시는 분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워낙 더 킨텍스가 넓은 지역이니까 한번쯤 가서 전 세계 수소 산업의 어떤 트렌드와 국내 기업의 준비된 사항을 한번 보시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국한수소위원회 쇼 수소 모빌리티 쇼 이것도 한번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대표하는 철강 회사인데 포스코가 우리가 모르는 새에 많이 올랐구만요. 일주일 동안 14%나 올랐어요. 철강 철강 얘기를 좀 몇 번 듣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쭉 한번 보십시다. 철강주가 사실 연초 이후에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다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철강서 가격도 많이 오르고 또 어쨌든 좀 피크아웃한다 이런 얘기들. 그런데 그때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박민진 위원을 비롯해서 저희가 한 두 분 모셔서 들은 건 아직 안 끝났는데요. 그 얘기를 한 두 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안 끝났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어떤 수출의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스프레드라는 얘기를 아마 그때 썼던 기억이 나요. 이제 제품 가격과 철강석 원체력 가격의 괴리를 이제 써드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 철강사의 수익 구조를 더 좋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반영이 된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경제 지표 자체는 좀 주춤한데 미국의 어떤 유동성 긴축 우려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됐잖아요. 제스널 미팅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도 철강 수요가 비교적 견조할 것이 예상이 되면서 철강석 가격이 이미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철강 업체들의 마진이 좀 좋아진다 이런 건데. 어제도 포스코가 3.3% 올랐고요. 그다음에 현대제철이 4.52 kg 동부제철 5.65 kg 포스코 강판이 2.95 kg 세아베스틸 3.54. 어제도 이제 아침에 우리 여미사하고 마지막 얘기를 하면서 동국제강 같은 게 저점 대비 한 10배 올랐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텐대가 뭐 그런. 그래서 이제 햄버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어디 갔었습니까? 갔었죠. 몇 분 남으셨어요? 10시에 제가 이제 사들인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버거킹으로 갔습니다. 저쪽 서여의도. 서여의도에. 여의도에 딱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몇 분을 사들어야 되나 지갑에서 카드 꺼내고 준비하고 있었죠. 매장에 일단은 제가 딱 도착했을 당시에 한 명도 없었고요. 매장 자체에? 매장 자체에. 조우들만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부끄러워서 그냥 모른 척하고 이게 아니고 단 한 명도 없었고 기둥 뒤까지 제가 다 샅샅이 찾아봤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10시 30분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댓글에는 뭐 지금 갑니다. 뭐 엄청났었는데. 너무 차탈. 지금 기차 폈구나. 비가 와서 그러니까 비가 와서. 아니 그건 다 핑계고 하여튼 여러분과의 신뢰관계는 여기서 끝입니다.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아 그래. 실망이 커요 제가. 그런데 정확하게 공지를 안 했지. 자기가. 아니 그래도. 약간 농담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아니면 프리클릭 버거 조인트에 가셨나. 내가 거의 맛있다 그랬잖아. 내가 정풀한테 웃어먹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장. 그런데 어쨌든 철광석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철광석 가격 하락의 제품 원래 이제 좀 이게 시차를 두고 반영하거든요. 철광석 가격이 오르면 제품가 시차를 두고 오르고 철광석이 조정하면 철광 제 가격도 빠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약간 연연하고 좀 다른 건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에도 뭐 어쨌든 이제 연단위의 어떤 강판 인상에 대한 내고를 하는데 그런 가격의 인상이 이어지면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제 철광지로 오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철광석 가격 주로 뭐 인도네시아 호주 브라질 이런 데서 출국하잖아요. 톤당 142.1달러로 전달 대비해서 이게 22%가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5월 12일 날이 철광석 수입가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죠. 이게 사상 최고가인 232.2달러였는데 그거 대비하면 38.8%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엄청나죠. 그런데 되게 재미난 건 중국 내수시장의 여련제품의 유통가격은 한 달 전 대비해서 0.8%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5월 12일 대비로는 14% 하락에 그쳐서 자 그럼 보세요. 뭐 이게 100% 다 이게 마진의 확대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시차도 있을 거고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도 변동비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최고가 대비해서 원자재 가격은 38.8%가 빠졌는데 철광제 제품 가격은 14% 빠졌으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 거의 한 20% 이상 마진의 확대가 있었다. 스프레드가 벌어졌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시간에도 한 번 보신 바가 있습니다만 이종용 키움증권 팀장은 뭐라고 하냐면 미국 조기 긴축 우려 완화로 철광 시장이 단기적으로 반등을 한 건데 앞으로 발표되는 중국 경기 지표가 추가 상승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 경기 지표가 좀 좋게 나온다는 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반은 아무래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이 이제 동계올림픽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탄소 감축 이 기조가 더 올라가면 갈수록 더 강해질 거다.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중국 내부에 수출은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중국 내부에 어떤 철광의 생산 이런 것들이 통제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잘못하면 저런 것 아닌가 이거 뭐 쇼티지.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사람들은 야 이거 좀 미리 사놓자 이런 수요들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제 원자재 가격 대비해서 제품 가격이 그만큼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쪽에서도 보면 지난달 25일에 도요다 자동차 올해 하반기 강판매입 가격을 톤당 2만 엔 인상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10년 내 최대폭이랍니다. 10년 내에. 이게 연간으로 이제 뭐 하반기 상반기 하기도 합니다마는 이제 철광 제철소하고 협상을 하는데 10년 내 가장 많이 올려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금융투자의 박성봉 연구원 얘기는 국내 차강판 가격은 일본 가격과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10만 원 이상 인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한 번에 반영될지 내년 상반기까지 나눠서 반영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상승의 어떤 기조가 잡힌 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포스코라든지 철광제를 따라서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철광제의 어떤 가격과 제품 가격의 스프레드 이런 부분이 예년하고 조금 특이할 만한 그런 변화를 보였다. 이건 뉴스로서 한번 여러분들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철이 안 쓰는데요. 또 없으니까. 그것도 또 중요할 수 있겠네요. 건설 자동차 등등. 그러면 저희 예고해드린 대로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현대자동차 김세훈 부사장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 두 분 모시고 주소 얘기를 완전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선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어머니 이것음식 매일 비롯 quinidi고